미국 정부가 UFO와 외계인 존재를 수십 년간 숨겨왔다는 주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. 전직 군 정보요원이 미국 정부가 UFO 관련 기기와 그것을 조종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.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과거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들입니다. 아직 미스터리로 남은 현상입니다. 미 하원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 방청객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. 청문회에선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대신 사용하는 미확인 비행현상 UAP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. 전직 군 정보요원은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미 정부가 미확인 비행현상에 대한 기기와 이를 조정한 존재의 유해를 갖고 있지만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목격담도 나왔습니다.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수년간 미스터리 수백 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촉구해왔지만 미국 정부는 물증이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최윤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